아, 배고파야. 너 좀 먹을까? 야, 먹자. 좀 유의심쇼한 것 같아. 그러면 우리 막내야 메뉴를 한번 골라봐. 뭐 생각나는 거 없어? 좀 그런 거 없나? 막 강리나 소독? 막 자리처럼 그런 느낌? 또 생각나게 그런 거? 그런 거 같아. 딱 하는 생각이 낫네. 아, 진짜? 뭐 없네. 그럼 첫 정규 앨범으로 돌아오는 AST 드림의 첫 정규 앨범, Hot Sauce. 노래 맞지? 댄스 맞지? 무대 맞지? 한 번 맛보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음악. AST 드림의 첫 정규 앨범, Hot Sauce. 5월 17일 목요일 저녁 6시. 레이터에서 만나요. Aud신 품장. 믄우 Beeteur의 몸가 っぱ이 leb싼? 내생. 아, 맞지? kos다른 đấy가 pouco 바hur. ina Isaac입니다. industry2yd3. 감사합니다.